취임 1주년을 맞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은 부정적 느낌인 자기 정치라는 말을 어떤 의도로 쓴 건지 화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에는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해보겠다며 당 혁신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2년 뒤 총선 공천에 맞췄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 원인이 진박 논란과 공천 갈등이었다고 진단했는데 차기 총선도 이른바 윤핵관의 입김이 아니라 시스템 공천으로 나서야 한다는 견제구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친윤석열계 의원 모임, 민들레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누가 되는 기획은 지향해야 한다며 대의멸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팎의 비판에 민들레 모임은 일단 속도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동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당과 정부의 갈등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는 게 필요하겠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민들레 주축이었던 장제원 의원도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갈등서를 일축하며 아예 모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당정 간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자리도 마련됩니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대 첫 회의가 오는 29일로 잡혔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